2024년 9월 8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. 지난 8월 27일부터 2024년 하반기 양육훈련반이 개강했습니다. 그리스도인의 성수, 크로스웨이, 중보기도세미나, 뉴이단세미나, 예수님의 생애, 마더와이즈, DBS 등 다양한 강좌가 평일 오전과 저녁, 그리고 주일 오후반으로 개설되었습니다. 이번 하반기 양육훈련반도 실력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하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. 아직 양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하나 이상씩 양육훈련을 받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군사로 자라 나와 우리 가정, 울산과 이 나라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